자 어제 드래곤볼 제트 카카루토 카카루토 나온다고 해서 할라 그랬는데 PC판은 내일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오늘 이제 풀스가 나오고 내일 PC가 나온다고 해요 내일 해야겠습니다 뭐 선택 여지가 없네요 근데 지금 풀스판이 프레임이 되게 안좋다고 합니다 PC판도 안좋을지 너무 걱정되는데 제발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런걸 오늘 급하게 어제 마무리를 한샘치고 갔는데 다시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는 부분이구요 오늘 진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체력도 찍어서 좀 튼튼할겁니다 그쵸? 음 그러한데 고기좀 봅시다 에너지저항이 붙는구나 되게좋다 피해자항 붙고 좋구만 메인 깨러 갈겁니다 제가 또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총을 강화 안했나? 어이 뭐 한다고로 끄었던가 아니 아니죠 뭐 한다고로 끈거 아니죠 나 연사 속도도 올라가? 올라가 봤자네 총기강 4를 찍어야되고 3은 일단 찍어야된다 3은 찍을 수 있지 지금 레벨상 너도 없.. 너도 강화했지 노란색이지 지금 너 그냥 가면 되는거네? 노래 왜이렇게 큰거 같냐? 잠깐만요 어제 영상을 보니까 노래가 좀 많이 크더라구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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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 누구 누가 나 자는데 야! 미쳤네 정신 못차린다 얘네들 주인님 주무시는데 지금 옆에서 그렇지 배부르지 네 야 미쳤너무 많잖아 야 로봇 로봇 컴 너는 파티장 있니? 왜이렇게 많니 얘들 로봇 또 딱 써 딱 써 네 가자 아 밝을 때 가자 와리가리에서 미안한데 밝을 때 가자 됐어 이번 퀘스트는 강력한 녀석을 강력한 이제 수적자를 해치우고 녀석의 정보를 뺏는거죠 재미있겠구만 손맛이 있겠어 기대하고 있네 근데 여기는 쟤 안되나? 죽인지 꽤 된거 같은데 쟤니 안되있냐? 쟤네가 쟤니 대줘야지 오다가다가 겸치 먹는거거든요 편하게 은신 한방이면 죽을거 아냐 이제 이런만 하면 돼 이런만 하면 돼 더 강해질수 있어 이런만 하면 돼 이런만 아 여기네? 굳이 가깝네요 이 정도면 세이브 따로 할 필요도 없겠다? 오오오오 잡힌 적은 없고 아 이거 기억났어 쓰읍 가까이 가면 되는거 아닌가? 절로? 어우야 이쪽이 아니네? 저 건너편인가보다 여기 이 건물 뒤인가보다 그쵸 아 그렇네 이거 살벌하니? 야 잠깐만 이건 그렇지 지뢰제거하는데 세발을 쏘게? 야 고런애들은 알아서 제거하라 이말이야 어? 야 잘 쏜다 너 이거 어 흔들리는거 봐 아 쟤 너무 혐이야 흔들리는거 진짜 야 이거 완전 괴물이구만 혼자 다 죽이네 진짜 아직도 있냐? 이 괴물을 보고도 싸울 용감 용기가 든단 말야? 야아 용감해 자는데 있니? 나 좀 자야될거 같은데 여기서 맵의 깊이를 보니까 잘했어 너를 믿고 있었어 어 여기야 길이? 여기가 58%네? 이쪽이네? 아 나 저기인줄 알았는데 어 여기였구나 왜 그냥 가는데 맞네 나는 뭐 기억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냐 어디있길래 도발을 하는거야 나 이 총 너무 약하다 총알이 없으니까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실망이야 뭐 저긴가 그럼? 여기니?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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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네? 이쪽으로 가는건가 대학선으로 어 여기네 이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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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저 건물인가봐 아 뭐야 아리네 여기? 어 아리네? 여기가 맞네? 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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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냐 이쪽인가봐 이거냐?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빨리 카카로트를 하고 싶어 재밌을거 같더라구요 지금 그렇게 잘 만든게임으로 안보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드래곤볼이니까 제노보스 정도로 뽑아서 RPG만 되면 난 만족해 제노보스 재미있기 때문에 시참도 많이 할수 있을거 같고 게임이 음 다 죽여놨나보다 걔가 저기 근데 나 자른데 없어도 되냐 이렇게? 잠은 재우고 와야지 적을 좀 불러볼까? 너무 조용한데? 뭐 어디 있는거야 아니면 그냥 없는거야 던져보면 알겠죠 이런거 소리 들리면 알아서 오겠죠 있으면은 아 저게 없네요 아 좋아요 일을 편하게 할수있으니까 게이드 아 이런거구나 야 오지마 오지마 그렇지 그렇지 니가 다 맡아 데미지 애매한것 봐 35 야 다 배치워 그렇지 너만 있으면 무서울게 없어 사실 나 여태까지 모든 플레이타임이 너한테 투자된거거든 너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용감해질수 있어 용기 백배라고 다 잡았니? 많이 쏜거 같긴 한데 어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쟤 싸우고있나본데 수척자가 싸우고있나봐 얼마나 세길래 뭐야 뭐야 아 저기서 쏘는거야? 여기 맞게 쉬워 안보이요 어디있는거야? 뭐야 가자 여기는 미친 게임을 받는다 아 10미리 흠 방사능 걸릴리 없을거 같으니까 먹죠 라더우이 먹읍시다 아니면은 그거있나? 뮤턴트 고기? 없네 그러면은 라더우이 먹고 아 배가 부른게 아니라 회복을 하라고 이 양반아 약을 먹을지 말지 좀 고민되는데? 먹음 부작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좀 강한 상태로 가고싶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찍었으니까 자른데 없냐? 금시계 금 금도금 라이터 좋아 헤이 미리 미리 받아놔 내꺼 나중에 나중에 무거워진다고 하지 말고 야 헤이 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아 잘했어 가자 정말 쓸데 이건 아니잖아 말이 되냐? 어? 야 이건 아니잖아 아니 뭐 저렇게 죽여 아 킹받아 아 씨 오늘도야? 아니 확실하게 오늘도야? 오늘도 오늘도 여기서 러닝건 하는 거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앵간이 해 에이 씨 아 진짜 개오반데요? 개오바야 앵간이 하는 거 진짜 이씨 난 만족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만족합니다 약간 해이해진 게 있긴 했어요 어 스카이림도 해버렸 그거 스카이림도 이제 어려운 단계가 없었잖아요?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다크솔도 끝났고 내가 고통받을 구간이 없었어요 아웃워드에서 내 고통받을 거 예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내가 아웃워드를 거의 안죽고 깼기 때문에 어리소 추적자 다른 분들 실망하셨는데 그래 내 고통받는 거 여러분들 즐기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고생 좀 하겠어 아야 킬 막지마 짜증나니까 아까 죽어서 짜증난데 안녕하세요 얘네들은 왜 보면 또 없냐 아까 많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뭔가 나오지 나오지 아 이들 지레 짜증나서 그냥 터뜨려 버려야겠네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힘의 차이를 좋아 좋아 보여줘 힘의 차이를 고기 힘드냐 어디있는거냐 대체 나는 위험이 떴는데 저기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있는거야? 이거야 이게 이게 저기야 이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야? 이게 보여? 그걸 잡았어 또 그걸? 나만 바보구만 아주 대단한 놈이야 긴장하겠네 한숨 자야될거 같은데 이 근처에서 너 자꾸 이상한거 싸서 내 치아 가리지마 열받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할 수있나 보겠습니다 들어가 못자니까 하아 내 생각에 많이 죽일거 같다 골을 보니까 상도덕 없는거 보니까 뭐야? 알아서 잡으면 몰라 나는 모르는게 저기 어디서 나오려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니 여기 여기밖에 길이 없잖아 저게 가동이 되는 엘리베이터란 말이야? 진짜 길이 없는건데 여기는 봐봐 엘리베이터 타고 자는건 좀 싫은데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많이 준다 야 여기부터 아 아 근데 이상한게 로딩이 빨라졌어 라고 말하자마자 로딩이 좀 느리네요 그래픽을 높은걸로 바꿨는데 로딩이 더 좋아진거 같애 이상해 아 근데 안나오네 어흐 아흐 빨리 기대된다 내일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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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흫 아오 아 여기였구나 아 여기 자는데 하나만 두자 어어 야 진짜 있네 깜짝히 놀라잖아 왜그래 어 여기서 자라고 만들었네 자는데 갈 필요 없겠네요 이정도면 여기서 자고 여기를 해서 가면 되겠네 야 아니지 낙사한거 아니지 제발 그릇 말자 돼지는 수가 있어요 여기다 어딨어 제발 살아있어줘 좀 죽여줄래? 아 좀 죽여줄래? 양아치야? 아 좀 죽여줘 아니야 지뢰가 있을거야 딸 죽여줘 에이 딸 죽여 딸 죽여 미친놈아 딸 죽이라고 너 때문이야 다 이렇게 된거 딸 죽여줘 왜 저기 아무도 없니 딸 죽여 무탄도 없어 에잇 넌 왜 이렇게 가진게 없네 얘 야 내가 이제 연병으로 한방에 안 죽네 아 진짜 죽여줘 농담하는거 아니야 이래도 안 죽는단 말야? 너 너 무슨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튼튼해 얘 뭐야 갑자기 이렇게 튼튼하지 않았잖아 차 좀 터뜨려봐 죽여줘 무엇인가 나를 죽여줄 무언가 없는거니 어 야 나 좀 해치워줘 그렇지 한번 더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야 죽이라고 나 그 빨리 쟤 오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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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빨리 그렇지 예전부터 진짜다 예전부터 진짜다 아까운데 세이브로 했겠다 쟤 대체 어디서 떨어진거야 신경 쓰여 죽겠네 저기 분명 폭탄 없었거든요 여기 섰단 말이야? 맞니? 하아 그렇지 뭐 사람 있지 않았냐? 이 건물이죠 어우야 내일 그거 발매되면은 시참 바로 할 수 있나? 전투는 솔직히 노잼일거 같고 전투 재밌게 만들어도 사실 나만 재밌지 보는 사람은 노잼일테니까 시참으로 전투를 하고싶은데 아쌀이 재밌는 각이 나올텐데 그래야지 AI가 엄청 세서 같이 막 털려야지 재밌을텐데 나만 털리면 오히려 암걸리거든요 같이 털려야 재밌거든요 얘네는 여기 지뢰가 없겠지 아까 없었으니까 하아 하아 아 하아 하아 진짜? 말잘듣냐? 쉽지 않은데 바로 그 앞에 있었어 어 야야 나 안되겠다 나 무서워서 안되겠다 니가 다잡아 그냥 몰라 이니 빼지마 내가 이럴 줄 알고 견갈 고기 먹어놨거든 에너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 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저..저기도 뚫려 있구나 어 명확한 녀석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어 어 어 어 어 어으씨 무서워서 게임 하겠나 이거 좀 쳐야겠어 여기서 도핑맨이 돼서 가자 아 지금 그냥 갔다가는 망갈래도 찢겨질 거 같으니까 어딨어 얘 알지 주워 이거 주워 주웠어? 어 다 주워가는 거야 조사해 아니아니 이거 이걸 조사해 이걸 조사해 그렇지 아 이거 조사하라니까 하아 하아 이거 먹어야겠죠? 일단은 피해저 부치고 사이코 부치고 메디엑스 부치고 목마르네 물 부치고 하나 더 좋아 어 어 그럴 줄 알았어 이씨 알았어 새끼들아 어 뭘 쏘 뭘 쏘길래 그런소리가 나니 잘했어 야 안되지 우리한테는 아 퓨전셀까지 뭐지 이런가요 약물 박스 따갈까? 아 진짜 자물쇠가 났다 오히려 나 자물쇠하는거 너무 귀찮아서 싫어하는데 해킹하는게 너무 오래걸리니까 자물쇠가 오늘 났네 심지어 컴퓨터한테 해킹하라 그래도 오래걸려 비켜줄래? 꺼고 오우야야 개깜짝 놀랐네 아야가 오우야 니 옆에 있는거 아니니? 왜 안싸우니? 전설적이다 야 레간드다 잘가시고 레게노 어딨어? 레게노 여깄어요 레게노 여깄어 여깄어 잘했어 의연한 사냥소 저기 저기 의연하신 분 가져가 별의별게 다 있네요 권총 데미니까 진짜 약하긴 하다 어디를 보고 있어 업글 나 풀방에다가 지금 퍽까지 다 찍어놨는데 데미기 50인데 얘네 기본이 50이야 소총은 개형같이 형 아버님? 미사일을 왜 천장에다 쏘는거냐 열받게 헉헉헉 안녕하세요 레이저 건총 건총 건총이 진짜 약하구나 저기 빨리 가 싸와봐 저 doubled 웩 오우... 야 잘 쏘는 구맨 저도 다시 가서 좋네요 여기서 방송을 해야지 집에 혼자 있을라니까 너무 갑자기 가고 그러더라구요 뭔 짓으로 하길래 저렇게 날라다니는거야 무서운데 니가 먼저 가면 안되냐 어디냐 얘 고토야 어디갔어요? 아 이거 가져가야된다 고토 일로와봐 너 들어야될게 생겼어 야 타작이도 있네 야 안와? 아 이거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걸 안..어우야 5밀리 왜이렇게 많이 나와 가자 다 끝난거 같으니까 가자 아 미친 게임이야 진짜 아 야 웃기지마 아 열받아 아우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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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깜짝이야 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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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 소리나지 않았니? 이거 가져가면 너무 좋은데 가져가..가져가실? 덜어주실? 예쓰 노 프로블럼 들어가실? 들어가실? 내가 먼저 가겠네 내가 먼저 가겠네 나이스 여긴 왜 죽어있는거야? 와아 야 현미경이다 이리와봐 타작이도 있네 타작이는 좀 거르죠 타작이는 대체할게 많으니까 분잼번호 가져가야지 와아 벌써 보고 뭐 터진거같은데 착각이지? 야 근데 레벨 좀 올라서 그런지 폭탄으로 한방에 안죽네요 이건 좋네 아 진짜 무게 너무 심했다 진짜 잠시 활급이 왜 220 나 지금 중마고 없죠? 그러면은 필요없네 퓨전셀이 이렇게 하자 많이 챙겼어 많이 챙겼어 전열기도 가져가고 싶은데 이랬구만? 아 미친게임 아냐 뭐야 왜 저게 안터지는거야 먼저 가실? 먼저 가실 와 개간지나게 죽어있어 먼저 가실? 아니 잠재잘 데가 없어 뭐 게임이 노세이브야 아하하하하하 가! 가세요? 오 그래요 잘갔어 난 널 믿었지 오 야 뭐야 저거 나도 같은 길을 갔겠네 그렇지 어 야야야 웃기지마 자꾸 그럴거야? 저기 있어 아직 하지만 저기 있어도 파밍은 해야겠지? 뭐지? 그걸로 그걸로 너 왜 이렇게 탄환을 많이 주냐 레이저를 야 방금 뭐야 방금 뭐 쏜거야 저 새끼 저거 뭐야 어 저 저 복도에서 저걸 쏜다고? 복도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대가리에 미사일을 받고 사나 뭐지? 믿을 수가 없네 빨리 가 뭐해 야 빨리 싸우라고 아이씨 무슨 미사일을 쏴 복도에서 만난 놈이 아 내 착각이겠지 꺼져 민담이 지금 어 미사일인데? 타임 그렇지 자네는 이걸 처리해주면 좋겠네 할 수 있지? 이걸 하면은 카메라를 들 수 있다는 영광을 주겠네 옛날에 디카브 같은거 있었는데 이제 없겠지? 핸드폰을 닫으면 되겠다 어이 놀랐잖아 이씨 10ml 10ml만 가져가자 아무것도 가져가지마 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아이 짜증나네 척하면 삼천리지 아 이렇게 돌아오는거구나 괜히 왔네 아 이거 터뜨렸네 애가 아 어우 가자 네? 네? 잡았어? 또 있다 야 또 있다 야 또 있다 야 머리 제대로 안돼? 그렇지 다음 손님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 아닐거야 아 이게 무슨 안닿아 야 타키 칠레 잡고 어디가 쟤 흐어억 미친 놈인가? 어? 보여줘 전설 레전설을 패줘 레전설도 로봇 앞에서는 안되죠 어차피 인간입니다 짐 레이너도 로봇한테선 안된다고 아야 와리가리 하지마 그렇지 잘했고 경험치는 안들어갔지만 잘했구요 사는게 더 중요하죠 이거 나 너무 아낀다 지금 아껴야돼 혹시 몰라 질에 없구요 질에 없구요 질에 계속 없구요 질에 없구요 질에 없구요 아아아아 질에 없구요 질에 없구요 질에 없구요 질에 없구요 아싸 화염병 다섯개 좁아서 화염병으로 쓸 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좋아 있으면 좋지 뭐 좋아 아아 아아아앙 아암이씨 아이씨아이 아이씨이 아이씨이 이씨이 아이씨이 하늘에서 떨어지네 미친게임이 아아 위아래 좌우 다 보겠어 하아 하아 잠깐만요 오늘 뭐가 느낌 안 좋거든요 지금 사실 어제 지옥의 죽음 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아 설마 저 시체를 미끼로 함정은 아니겠지 폭발물 가져갑니다 내가 폭발물을 써야되는데 정작 써야될 사람은 안돼 믿고 좁아 쓸 수가 없네 그렇지 무게된다 무게된다 좋아 아 좋아 좋은거 나왔다 설마 뭐 양쪽에서 적이 나온다거나 그런일은 없겠지 아이씨 게임 아니야 어우 죽을 뻔했어 하아 하아 갈비 먹으면은 피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잘했어 잘했어 좋아 수정 얻기 어려운 수정 먹어주고 현미경도 네가 먹어야 돼 알지? 와아 난 저기 사거리 생각했는데 상상을 좀 하네 여기 앉아있었네 엎드려 있었냐? 앉아도 보였을텐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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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더도 은근 즐기고 있는거 같은데 나 죽는거를 아니 미친 게임인가 야 잠깐만요 뭐 저기야? 저긴데 왜 가만히있어 아골인줄 알았잖아 아잇 와 뭐랑 싸우는거냐? 뭐? 뭐랑 싸우는거야? 야 문좀 닫아! 문 어떻게 안 닫히니? 죽으면 나 도망가야된다 아 주위야 아직 안죽었어 속지않아? 이런걸로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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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라고 그럴줄 알았어 뻔하지 뭐 우산해 가자 하도 많이 당했더니 익숙해졌다 하아 84구경 7A Q를 계속 눌러 끝없이 끝없이 아유 오세요 찾았습니다 아 잠깐만 나 지금 못찍을수있어 총중에? 총기료를 소총 자동화기 중화기 또 없나? 총종류? 저격수 저격수 아 이거 아니고 아마 이거겠지? 소총소만 찍어도 되겠지? 아 근데 나는 일단은 총기 그거를 찍고 그 다음 찍어야겠네 아 너무 즐거 많다 진짜 진짜 겁나 하드하다 내 생각에 도착했어 세이브 해야돼 야 내 생각에 세이브 안하면 태초마을이야 아 세이브 이제 한번만 하게 해줘 진짜 제발 센스있지 그정도 꺼져 나 부끄럼 사는 성격이야 빛을 밝힐라 그래 아 너무 싫은데요? 어? 아 달인이면 못해지하잖아 이 멍청이는 부탁드립니다 잘해주세요 시도만 하지 말고 성공을 해야돼 노력하는 시대는 이제 갔어 숫자 ㅇㄹㄴㅇ 네 그렇지 뭐 따라와 야 어떤 어떤 괴물 있어도 네가 이겨야 돼 너무 모으시잖아 간담이니까 야 석 가능? 아 야 안 나와 그렇게 그렇게 해킹하기 싫어? 공부도 막고 싶을 정도로? 비겨! 비겨 좀 이씨 그렇지 아 그러지 마 진짜 왜 그러는 건데 꺼지라고 좀 그렇지 흠 좋은 게 많구만 보다가 제트를 간간히 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생각이 있을 거야 너 가져갈 게 너무 많고 가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 지금 어 알지? 야! 어디 가 야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 제발 가지마 아 제발 걸리지마 어디서 해 에헴 아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지는데 얘네 못 이겨 세이브 하고 와야 돼 난 자신 없어 아 아 봐봐 이상한 놈 있지 치리 같은 애 있잖아 아 야야 이거 누구면서 가 이거 뒤지지 말고 흠흠 누가 화장실에서 혼술했냐 나도웨이 아 비켜 암허는 안 착용할 겁니다 이번에 저는 암허 없이 갑니다 지옥의 수련을 위해서 저번에 저는 암허 입구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없이 갑니다 이제 또 이제 매력 지는 컨셉 아닙니까? 물론 지능이니까 암허 입어야겠지만 반전을 반전을 안입어서 노가리도 다 해치워버리는 컴 하휴 여기로 못올라오는 저새끼 먹지마 그냥 아 야 쟤한테 지면 알잖아 야 빨리 올라와 어디서 오는거에 뭐야 로봇어 올라와 길도 못찾죠 너는 뇌를 달아났는데 사람 뇌를 아 야 야 저요? 왜그러세요 야 가라 그러면 내가 갈거 같냐? 이 새끼네 야 미안해 x3 야 넌 오지말고 싸워 쟤도 로봇이라서 바본가봐 뇌 빨리 얼 circa 어흐 흐흠 예수 расс pted 없음 어떤 미쾅 놈이 만들었길래 침대 하나를 안 놨어 얘네 건허가 사는덴데 상식적으로 거너가 여기서 잠을 잘텐데 침대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말도 안되잖아 거너들은 잠을 잘거 아냐 얘들은 뭐 서서 자? 침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어딨냐고 아 진짜 태초마을은 싫은데 진심인데 말이 안돼 이거 여기서 죽으면 전부 다시 가야된다는게 말이 안돼 눈감하게 한 번 해? 한 자까리 해? 제트 바로 빨어? 갔는데 바로 막 한방에 나 죽이면 어떻게 엄청 세다며 난 지금 길바닥에서 만난 아무나한테도 지는데 지금 붉은색이야 나를 죽이고 싶어서 아주 그냥 환장하고 있어 어어 야야야 어디서 야 저기서 쏘는거야?! 가능하냐? 로봇 대전이야 로봇 대전이야 가능하냐? 올라가야돼 너 보니까 내려오고있는거같아 답답해서 내가 간다 이씨 하고 내려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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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르게 오고있어 지금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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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앉아 니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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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못 찾았지만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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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싸워 나 쳐다보지 말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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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어 로봇 대전이야 왔어 왔어 지금 저기서 나 보고있어 나 노리고있어 나 노리고있어 아닌척 하면서 빼꼼히 하고있어 지금 니가 싸우라고 업무를 나한테 맡기지말고 그렇지 그렇지 히에에에에에에에서 옷 쏘는거냐 쟤는 난 보이지도않는데 여기서 안나러오나 타나니? 혹시 이사이러나 아니아 날아오면 나 죽어 그냥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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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히 용맹해 일도 안단거 같은데 쟤? 아니지? 쟤 파랑색으로 변했어 그렇지 그렇지 로봇 대전 로봇 대전 미기한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낄 때가 아냐 슈퍼 신스 대 슈퍼 로봇 대전 야야야 밀리는거 같다 밀리는거 같다 밀리는거 같다 나 의심해서 숨어야 돼 그냥 죽으면 그게 치료해줘야지 야 내 생각에는 나 머리 내밀면 그 순간 죽어 그 순간 사라져 나는 동선 조금만 주면 그 순간 스쳐도 사라져 내가 보니까 색깔부터가 달라 파랑색은 아냐 파랑파랑은 아냐 얘가 다 못맞혀도 개틀린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데미지가 들어가줄거라고 어 그렇지 하고있는거야? 뭐 쏘고있는거니 제대로? 팔 손상 심각해? 그럼 뭐 쏘는거야? 이거 쳐맞고있는거야? 어 야야야 이리와봐 야 이리와봐 야 이리와봐 야 야 그거 아냐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이리와 야야야 총알 무한인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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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게 하려고 던진거야 이리와 이리와 빨리와 수리해야돼 수리해야돼 건수 만화에서 머신건 펀치 맞는거 마냥 막고있는데 야아 저것갔어? 계속 건져 얼굴 못내밀게 못내밀게 그렇지 그렇지 못내밀게 도망가자고 미친놈아 야야야 가지말고 거기서 부서지면 나 못구해줘 난 미리 풀어놓자 정글 풀어놓자 미리 미리 풀어놔 못오게 그치 미리 미리 은신상태로 바꿔놔 너 빨리 쓰러져 조치줄테니까 어떻게 싸우고있는거냐 이해가 안되는데 은신도 안통할거 아니야 보니까 나 은신도 안지켜있고 누굴건 빨리 누워줄래 고쳐줄테니까? 제트랑 싸이코랑 그치 그치 그 이거 이거 바로 고치면 되거든요 고치기위해 먹었다라는 들 entendu 풀 피 GDP로 돌아가는거냐 야 아냐아냐 반피야 반피야 해처여 해처 반비야!! 거기 서있지만 나 못도망가잖아 어떻게든에 한 2차전 이야 흐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우 꺼져어어어 아무것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막고 있어 너 이렇게 약했냐? 풀피로 회복이 안 됐나봐 아니야 내 생각이 계속 맞는거 보니까 풀피로 회복이 됐는데 됐는데 이 날린거네 미친놈이 빨리 내가 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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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목말란다. 엄청 목말란다. 장전이 너무 빨라도 내가 낄 수가 없네. 너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를 부활시켜야 된다. 일단은 야야 일로 오지마. 저거 다 쏜 다음에 제트 쓰고 한번 가보자. 잘 가요? 어? 어디서 덤벼 별곳 다닌게. 아이 시시하구만. 하아. 무릎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일어나! 하아 시시한 녀석. 아이 볼까? 권총 좀 볼까? 아우 뭐 쓰나 볼까 좀? 자식 화려한 거 쓰더만. 하아. 하아. 음. 이런 걸 입으니까 머리가 비어서 죽은 거 아냐. 나약한 녀석. 아이 좋아. 흠. 무겁구만. 이것도. 그거거든요. 보스 무기거든요. 저 권총도. 한 발씩 나가는 거. 내가 가진 거죠. 지금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177. 넌 그냥 땅바닥에 박혀 있어 그렇게. 그러고 살아. 난 가겠네. 아 이제 했으니까 뭐 그냥 가면 되나? 여기 뭐 먹을 거 없나? 여기요. 어. 넌 누구지? 내가 왜 열어줘야 되지? 나 세이브 해야 되는데 괜히 얘네 건들고 싶지 않거든요? 야 너 뭐해서 뭐하냐 진짜? 야! 뭐하세요? 뭐하시냐고요. 뭐해 너 진짜. 진심이야. 야! 그렇게 이 상태로 미사일 쏘면 잘 맞겠다 야. 계단 밑에 도구 상자가 있다고? 여기가 계단 밑이긴 한데. 이 계단 밑이 아니라는 건가? 좀. 좀. 칸이 있나? 높은 칸이? 이런데? 아이씨. 왜 다 어두워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야 근데 그. 그놈이 열쇠를 꼭 찾아줘야되나? 근데 얘네 죽일래. 상관없잖아. 누가 제일 세 지금. 누가 제일 세? 누가 제일 멀쩡해. 얘는 잡혀있고. 얜 일병이고. 넌 상병. 너가 죽으면 되겠네? 그치. 여기. 여기 잘 가고. 약하네. 와아. 총 달달한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난리 났죠 지금. 이거 열어달라고? 아 여기 이건가봐. 계단 밑이라는 게 여기 계단 밑이구나. 이거 계단 밀. 어 여기 아이템도 있네. 강력한 테이프 가져가고. 오. 여기가 놀러왔어? 야. 다리 있을 땐 못 올라오더니. 없는게 낫다 야. 아이템이나 판매하고 갑시다. 잠을 자야 되는데. 백맨이 있네. 이리로 나가는 거겠지? 아니. 밑으로 나가는거네? 아 나 방송한지 얼마 됐나요? 잠깐만요. 오늘. 이라기보다 이제 새벽에. 카카루 다 해야되거든요. 에너지 조절 잘해야됩니다. 미리 일같은거 있으면 다 처리해놔야되고. 잠깐만 나 생방송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놈의 유튜브 또. 또 이런단 말이냐. 딱 한시간 했네. 열어줬어 야. 아. 어 야. 아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뒤지는 수가 있어. 사이클롭스 되는 수가 있어. 가운데에 눈 뚫리는 수가 있어. 헤이텔. 너 누구냐. 근데. 너 누구냐. 내. 인스티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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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으흠. 개소리야. 로봇. 로봇. 로봇놈이. 미쳤냐. 뭐야. 도와준데. 목격자는. 없어져야돼. 너. 그만 기어다녀. 안 이러나. 일로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다. 절로 한번 가보죠. 근데. 적이 나와가지고. 나. 포위하고 그런거 아니겠지. 제발. 야발. 그래서 깼으니까. 겸치 얼마나 줄라나. 아오. 금방 깼네요. 비교적. 나 사실 추적자한테 죽을거 예상했는데. 역시 제트야. 제트가. 날 이제. 내게 용기를 줘. 제트 중독이야. 추적자한테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아마 한 대 맞았으면 죽었겠지? 음. 하아. 방송할때가. 물 마시면. 가장 맛있는거 같애. 음. 하아. 미래를 바꾸는 약. 리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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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딩. 느린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요? 아이고. 뭐야. 어디야. 이런데다 꺼내 놓은거지. 나면? 돌리는건가? 아름다운 곳이구만. 그만 기어다녀. 일부러 그러는거냐? 참. 불안한데. 자고 일어나면 나아있겠지. 집으로 보낼까. 여기서 그냥. 저기서 밀어버리면은. 바로 집에 가지않을까. 난 나가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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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내려가야되나봐 그냥. 단말기요? 단말기로? 아 단말기로 여는거에요? 어. 이 단말기도 안열었네? 이게 먹을거 없죠. 단말기로 갑시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안열리는게 아니라. 단말기 때문에 안열리는거구나. 크... 아 그랬구만요. 저것도 열 수있나 이 단말기? 아 이거구나? 아. 아. 이건 문만되는줄 알았네. 열어줘. 감사합니다. 타. 살래? 타지? 않을래? 5초안에 기어와. 야. 너 열심히 산다 야. 맘에 들어. 알지? 어이야 어이. 그렇지. 바로 열렸는데 저기있다. 알지? 바로 쏘는거. 미사일 두발이야. 넌 믿고 있겠어? 다리가 없어도. 투쟁심은 있다고? 난 숨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쏠준비해 쏠준비해. 쏠준비해. 난 속지 않아. 차단에 구속을 하고 있어. 휴대폰iy doms을 그냥 봐.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웅. free 우웅. 스틱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로딩은 날 익숙하게 하지 않아 아 하아 어어 왔냐 왔냐 아무도 없구요 네? 값은 싸? 잘 가고 칩을 분석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수형으로 가는거죠 아니네? 일로 가라고 왜? 아니지 아니지 아 놀랐잖아 아 아아 굿데이즈로 가는거구나 아아 잠이나 잡시다 우리 어디서 갔지? 이쪽이었나? 아냐아냐 이쪽이 이쪽이 뒤쪽이였어 Q 누르면서 지뢰 확인하면서 미쳤나봐 야 저기 왜있어 내가 다 줄이고 왔는데 어디가 머리야 뭐야 저게 머리야? 아 저게 머리구나 이게 머리 조그만게 머리네 아이 에이피 좋아 좋아 아아 저거 문 열었는데 왜 없었나 했더니 거기네 줄이 없고 너 계속 앉아서 기어오는거냐? 좋아 좋아 지뢰가 있을거지야 여기로 어떻게 들어갔단거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뻔하지 뭐 어 이게 문이야? 네? 왜왜왜 뭐야 뭐에서 나온거야 쟤는 뭐야 왜있는거야 뭐야 이거 없나보다 이제 은신이다 그곳으로 가서 세이브 먼저 세이브 일.. 1순위 세이브 1순위 겸치 얼마야 나 아 겸치 더럽게 많이 먹네 일어났어요? 어 일어났네? 하면서 영록 잘못했어여 으아 고 으아 고 에이다가 저기 살라 그래요 떼도 알아서 오겠지 안 오진 않을 테니까 에이다가 지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잡템을 다 옮겨야 됩니다 집에 언젠가 새로운 로봇을 쓰게 될지도 모르고 로봇 진짜 실화냐 어허허허 으어허허허 에이 이거 한 번 밖에 안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튕기지 않을 겁니다 튕길라고 간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느낌이 게임이 아니겠지 허우 좀만 더 자자 어후 목말로 목마를 만하다 가자 진짜 생존 생존가다 진짜 뭐든지 잘 어울린다 이거 250발이나 아껴놨다 좋아 200발이나 있고 이 총알을 써야돼 이 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이상 강해질 여지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좋은 총을 먹던가 해야되는데 38짜리로 이거 이거 지금 에이스인데 얘는 무려 퍽이 적응이 안됐는데 데미진 57입니다 두번 쏘구요 이게 제일 센거 같다 얘는 적응이 돼서 지금 센거고 이걸 좀 봐줘야됩니다 어느 것이 무적의 총이 될 것인지 다리로 가야겠죠 허brand 누가 여기다 함정 설치해져서 야 뭐야 핫 흐윽 흐윽 야 꺼내줘 꺼내줘 에이다 으아 야 나와 그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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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대체 왜 있는걸까 너무 궁금하잖아 하... 하... 왜 있는거지 여기는? 음? 먹을 것도 없고 아 괜히 왔다 얼룩이라도 나와주면 내가 겸치라도 먹을텐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냐? 짱짱이 나와봐 빼지 말고 일단 안나오면 언제 나오겠어 33 찍고싶단 말야 하... 빨리 그 총기술 하나만 찍어도 지금 업그리 되거든 총이? 하... 지금 겸치먹을 데가 없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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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술사팩에 디아블로포 떡밥이 있다고 영상 있던지 유튜브에 와 진짜 그거 대박이더라 근데 강력술사팩을 정작 안해봤기 때문에 나는 강력술사팩은 강력술사만 생기는 줄 알고 안해봤는데 한번 사서 해봐야겠네요 이 다리가 너무 안전한 것 같다 다 애들이야 아직 안잘았구나 물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물 내놔 물 아 뮤트밖에 없네 저도 사실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다 소환술을 써야겠네요 소환술 자꾸 나올 거면서 팀 교육을 해 기분 나쁘게 잡팀 다 내놔봐 너가 고생이 많았구만 자 딱 1원만 더 하고 이걸 합시다 자동으로 뭘 건너는 건 겁나 많죠 어디 인카운터 많이 되는대로 가볼까 이쪽 구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총알 다 쓸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10mm 쓸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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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노다지였던 걸로 교왔거든 그렇지 어 80 저기 내가 수험법 다 때려놓지 않았냐 왜 겸치가 안들어오냐 니 탓이니? 얘네들은 또 이제 로봇키트를 주기 때문에 로봇키트를 주기 때문에 로봇키트를 주기 때문에 아 이것들이? 로봇키트를 치료키트를 주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뭐 이럴거야? 그렇지 줄라고 나와있죠 지금 다 어딨는데? 나 안보이는데 어떻게 찾는거야 이거는? 저거야? 와 이거 야 저 쟤는 안돼 야야야야 한팀 내가 깠다 역시 90 데미지 어 그 키트 호일 혼자 왔니? 친구 없냐? 와 너무 안기 끼니까 무섭다 애쉬가 누구에요? 뭐야 쟤 저런 애도 있어? 누군데? 고양이야? 깜짝 놀랐네 고양이 고양이라고 하지 뭐 이름을 지어놨어 놀랐잖아 스완같은 애인줄 알고 개 놀랐잖아 아이 사람을 쫄게 해 여기 81 볼트네요 야 거래좀 하자 저기요 장사하러 나갔나보다 장사하러 나갔나보다 여기 장사하는 애들이 여기 사는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나보다 잠자리 자는줄 알았는데 안개좀 빠졌네요 아닌가? 겸치네 나 겸치 겸치네 나 겸치 야오가이?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곰이야 곰이야 또 있네? 아니지? 나와 겸치 좀 내놔봐 얘들아 싸게싸게 받쳐 겸치 받쳐 얘들아 아이고 이건 또 뭐야 고맙구요 제트 좋아 만능화폐 예 이만 여럿살았구나 그냥 가겠네 아 설마 또? 오늘 날이 아닌가 본데? 로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게 깨서 추적자를 상당히 센 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깼는데 아유 너무 쉽게 깨버려서 조금 비네요 시간이 의도와 다르게 오랜만에 이리로 한번 놀러 가볼까 그럼? 어차피 온 김에 어디로 가면 되지? 이렇게 가면 되나? 경험치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거 딱 피로에 의한 노가다 총기를 찍기 위한 노가다 아주 좋아요 저거 조작 어우 오우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네 여긴 어디냐? 아하 여기가 이쪽이구나 되게 설렌다 이런 마을 볼 때마다 안 설렌다 뭐야 야 야야 그 무빙 뭔데 안되지 야 야 구울 다 끌고 와 한꺼번에 다 청소해주겠어 야 구울 다 데려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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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것도 없나보구만 잠깐 오잠깐만 두방에 나 좀 세진거 아니었냐 괜찮니? 니가 다 잡았니 또? 나 경험치 먹으려고 온거 알지? 니가 안잡았으면 내가 죽었을수도 있긴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첸벌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지 얘기좀 하고 경험치 먹어야지 뭐야 얘네들 뭐야 얘네들 근데 뭐 올라오나봐 우와 폭발하는것봐 뭐야 그게 한번 더 해보자 으음 멋지구만 아 이제 없다 아싸 다음은 몇이야? 39 야 돌아가자 할만금 한거 같다 뭐야 얘 뭐야 뭐지? 갑시다 날라 날치처럼 바다를 뛰어넘는 날치처럼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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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에이 하 이쁘 흘릇해 드디어 총을 강화할 때가 됐습니다 안좋은 냄새가 나는데 무식한 자주구요 이리로 갈까 그냥? 오늘 또 한층 강해지는건가? 어우 기대가 되는구만 이 총이 진짜 대박을 찍을 것 같은데 저 생각엔 하아 뭔 소리죠? 아직도 여기 싸우고 있냐 너희들? 아이 한심한... 나쁜 놈 아닌가봐 누구냐 너 뭐냐 야 아 미안하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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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뭐라 할 말이 없구만 기판 안가져가겠네 아 아 이 총알 너무 갖고싶다 59경이었나 이거? 44구경 사사가 진짜 안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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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력 총몸 좋아요 이거 조준경을 뺄까요? 아 조준경은 있어야겠지? 조준경이 있는게 낫겠지? 조준경이 있는게 낫겠지? 어 넌 뭐 이제 다 된거 아니야 넌 뭐 될거있냐? 겁나 약하다 진짜 제일 센게 35야 개쓰레기 방관 형편없는 피해량 아 일단 이거 어 이건 제일 좋은거 되네 야 접착제가 부족하다 어 좋아 좋아 이정도면 만족스러운데? 훌륭한데 이정도면? 볼까? 어 반동도 훨씬 훨씬 나 괜찮으신거 같죠? 어 약간 이제 맞는것도 좀 보정이 된거 같고 접착제가 부족한건 여전하네 45 38 43만 있으면 된다 당연히 없겠지? 없고 폭탄도 없네 누굴 생각하면 10mm 들고 다녀도 되겠다 이제 건충을 150발 아 이거 써야겠네 그럼 잠이나 푹 재워주고 많이 자 chiar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재웠거늘 야,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좋아 고기도 좀 굽고 배에 기름칠 좀 해야죠 자, 부족한 건 물! 물 마시고 갑시다, 물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 전주로 굿네이버로 와, 저길 또 가야 된다니 끔찍하긴 하다 와, 맵이 너무 심한데? 강화된 이 총을 오늘 적극 활용해서 홀 좀 빨겠습니다 이 총이 되게 좋은 거 같네요 지금까지 먹은 총 중에 제일 센 거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거 파는 거 우연히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왜 자꾸 기어나와 있는 거냐 와, 엄청 세다 그냥 터져버리네 경험치를 뽑아주는 기계야 이것만 써도 되겠는데? 다 버리고 하염병 너무 좋은데? 이 총은 이제 쓰레기인데? 내가 건축을 찍었는데 어떻게 이건 35인데 얘는 66이 나와 너무, 너무 쓰레기다 진짜 이 총 진짜 상점 가서 총알을 사던가 해야겠어요 진짜 사실 뭐 이제 에이다도 완성시켰고 만들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후우 낮잠 한 번 때려주고요 거하게 야 여기다 이제 몰빵 해야겠는데 퍼까지 다 찍어서 어차피 이것도 쓸 거니까 이것도 괜찮잖아요 지금은? 이것도 진짜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세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지? 소총을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찍게 생겼어 스왈 44랑 45분만 있으면 되네 뭐야 너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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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어쭈가 아니라 몇 마리가 온 거야 위에 헬기랑 싸우고 있나 보다 에이다 액 따 액 좋아 어 경치 쩔어 죽여줄래 에이다? 안 보이거든 어디 있는 건지 에이다? 거기 있어? 어디 있는 건데 안 보이 나는 어 아 아 아 경험치 저기요 아이씨 뭐다 뭐 그래야지 저 총알은 다 주의? 뭐야 야 너 좀 그만 맞춰놔 진짜 네 머리 바꿔버린다 진짜 근접으로 개조해버리는 수가 있어 다 싸우라고 어 짜식 말이야 나 왜왜왜이래 고장났어 뭐야 아 개 귀찮네 총 하나 넣어줘야겠다 이거를 넣어줘야겠다 야 나 이거 업글 안했죠 생각해보니까 아 업글 했나? 업글 했지 헛 했지 했지 하아 갖고 있어 하아 모두를 왜 갖고 있냐 와 얼마가 나온거야 피션셀이 가자고 3번이랑 4번 총만 있다 아 이 맵 그거잖아 귀신같은 맵 자는 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굳이 잘 필요는 없겠지 가서 뭐 죽진 않겠지 죽을 일이 없겠지 아 유튜브 생방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생방을 쟨 된거 있나? 깜짝이야 아 아 야 야 야 아이씨 아이씨 너 어떻게 들어갔냐 나도 들여 보내줘 너 혼자 기어들어가 있지 말고 Only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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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입구는 더 없나 아 불편한 데로 가는거 아 겁나 멀어 빠른이동에 기중함을 진짜 깨닫는다 아우더드랑 생존모드 하면서 빠른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깨달아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됐는지 잘쓰겠네 예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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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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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내가 찾아야 된다는거 아녀 그런거는 문자로 보내 아니 집 보지도 않고 그냥 모른다고 할거면은 말이야 편지라도 써서 보내던가 삐삐를 날리던가 했으면 안 왔을거 아녀 여기 얼마나 먼데 지금 와가지고 대화 몇번하고 가네 하아 아우 답답한 미래인들 아우 아우 까먹었어 나 며칠전에 들어간거 같은데 어떻게 까먹었냐 어떻게 된거지 내 기억력 이게 한계인가 아우 야 아니야 뭐 까먹었잖아 왜 그따위로 생겼어 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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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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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1,50 시작 더 많이 둬봐 200 100 그리고 저는 그 높은 곳으로 가고 흐흐 정보 좀 둬봐 야 겸치 들어오는 것 봐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더 아하 아하 꺼져 200원 잘 쓸게 200원 고맙다 어 잘 쓸게 아 이리로 나가는거구나 흐흫 어 여기 아닌가 200원을 주네 감사하구요 음 좋아좋아 로딩 너무 한 것 같애 항상 느끼는건데 이거 로딩이 아니야 보문이야 아까 나온거 맞네 왜 금융가라고 써있던거야 얼마나 올리면 레몹하지 레몹할때마다 뭔가 이득을 보니까 너무 재밌다 개꿀이야 이게 게임이지 가는길에 세이브나 하고 가야겠네요 어디로 가야 하오 다음 목표 어디야 레일로드라 그랬나 바닥에서 뭐 보고 따라가라고 그러지 않았었나 세이브부터 해야돼 바다이고 나발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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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 지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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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든 어디서든 잘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골만 눕히면 되는거 아니야 야 그걸 왜 던져 어 뭐애 엄청 약하잖아 어 내가 쎈건가 아 엄청난 데미지야 이 머리에 두발을 꽂았는데 어디이 재워 주실 공간이 있을까요 누구 집인데 이렇게 안 채워놨어요 올드노스 교회 여기가 여기 아니야? 교회같은데 가는거 아니었나? 레일로드가 그걸 떠나서 세이브해야되거든요 세이브 세이브가 일술이란 말입니다 여기 어디야 나 처음오는 데야 야마카시아에서 죽을거 같애 잘수 있어보이는 곳 어 기억났다 저건물에 잘수 있지않나? 야 믿어 자신을 아 제발 진짜 허어엇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안전하게 장치해놔서 누구야 어떤 센스쟁이가 해놓은거야 어? 저기로 가자 갈구 아어요 알아났어 인정 에이다 인정 안전하게 갈 경우를 언제나 찾아보겠네 오늘은 아니구요 여기 여기 이 다리가 아니라 건물 있었는데 잘 수 있는 건물이래 내가 그래서 지옥에 녹아낸 했던거 같은데 의도치 않게 이 건물 아니었나? 잠깐만 타임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아니다 여기 아냐 어 이상한 무너진 건물이었던거 같긴 한데 어디지? 내가 경찰서를 갔었단 말이지 여기 여기였을텐데 아 저 건물이다 저 건물 침대 있다 침대 있다 그렇지이 배고팠죠 어디 보자 뭐 레일로드를 찾으라고? 여기 아냐 이 교회 아닌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으려나 이럴래 우리나라도 아니고 홀드노스 교회 홀드노스 교회 이 교회가 아니냐는 어 여기 교회 맞는거 같은데 이거 아냐? 해 본 놈의 감으로 간다 예전에 레일로드 전멸시켰었는데 안녕? 누가 전선로 나오랬지? 스페임아 나되면 안되는구만 인정 인정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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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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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청소를 해볼까? 머리야 뭐야 이거 뭐냐 잘 가고 다 자식들 뭐 뭐 이렇게 찾아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아 그냥 다 오라 그래 야 덤벼 다 덤벼 그럴줄 알았다 자식 누군가 날 주의하고 있어 라이터다 뭔 소리야 너 어딨어? 야 같이 가 시리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조심히 첨탑 같은 데 가지마 저걸 어디서 그러고 통화해서 싸워보는거야? 예에이 타자 딸이 너 언제 내려왔어? 아싸 테이프 오 그만 쓰고 이거 싸야겠다 아깝다 좀비 따위 잡는데 이거 쓸 순 없지 어 금도금 라이터 좋아 흠 익스펜스 그래서 그치 그치 뭔데? 뭐 어떻게 올리는건데? 에이더야 니가 니가 풀어주면 안되냐? 나 기억 하나도 안나 흠 흠 뭐야 뭐 소리 나지 않았어? 뭐 어떻게 돌리는 그런게 있는건가? 모르겠는데요? 빠빠바바바밤 빛이 이렇게 맞추고 돌리는건가? 빛이 이렇게 맞추고 돌리는건가? 어? 어? 돌리라고 하면 알아서 되겠지 뭐? 언젠가는 끝 아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이렇게 하는거야? 이게 못함 어흑흑흑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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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요 어흑 이게 20일에 걸쳐온다는데 하루에 하나씩 오니까 열받아 죽겠네 등록한거 어흑 음 어 잠깐만 아아아아 자아 잠깐만 아흑 어 무슨 소리가 없어 대고 있다는 소리가 없어 헛방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야? 번호가 다른건가? 찾아봐야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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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프리덤 트레일 상징 주변의 글자들을 돌아다니며 화살표와 가르치는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면 된다 어... 약간 스펠링을 틀린거구나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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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알못이라 죄송 맞네 그러면 어딨어 약간 약간 이상한데 이거 돌아가는데 아까 스펠링에서 아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거 빼먹고 했나? 아 A를 빼먹었구나 아아아아아 재소 아 영알못이라 최대 출신이라 재소 왜 안 돼? 야 왜 안 돼? 뭐야 아 뭐지? 에? 초기화를 한번 해야되나 보다 초기화된거야? 아이씨 초기화가 된거야 뭐야 됐겠지 뭐 여기서 그냥 한번에 하죠 여기서 그냥 한번에 하죠 소리가 약간 다른거 같기도 하다 오 elles 아 됐네 아까 뭐 잘못 눌렀러보다 내가 아이고 미안 대화가 대화 잘 안나오는 거야 넌 뭔데 말 지어내고 카르를 도와드렸어 마지막 질문 내가 찾았다 넌 뭔데? 우리 파티에 있는지 모르겠지 아, 너와 함께 디켄, 너 늦었어 뉴스 플래시, 보스 이 사람은... 큰일 났어 none of you 간 instigator 넌 몇가지 알려져있나 보네 حَافarna gets through Państwo转 Soul ilee 아버지 함께 가 계약 들어가지 마 심자만 사나 렐로드 기지가 이쪽이었고 다 기억이 안나서 몰랐었는데 빠르 이동으로 할때는 마커보고 띄워서 가니까 가서 나 소개해 주나봐. 좋은거 없네? 그래서 노나가 갖고 그러자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이야 아우, 나 오래됐어! 더 이상 일어났던 기억이 나야 뱉댁에다 집어넣고 말이야 의사 있지 않냐? 의사? 치료해주세요 이제 심플문을 해봐 다 랩이 다 가고 잘, 조심해 나 지금 다 잘생기고 행복해 최근에 몇 가지 흔들린다 네? 당연히 예스 고작 15원으로? 건강합니다 야 대화 좀 하자 어... 맞아, 대화 좀 하자 톰은 너의 코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끝났으면 우리 코어설틱을 받을 수 있어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코어설틱 너의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어 드러머가 그 디컨은 센트였어 우리 가자 아이고, 하리야. 아이고, 하리야. 빛깅의 얼굴이 넉넉히 떨어졌어. 뭐? 왜 아직 대화를 걸어? 화장실 좀 달려와야겠다. 오, 사람. 마지막으로 더 덮어버렸어. 이건... 그 패턴을 보여줘. 어디가? 근데... 아이고 뭐라고 떠올리고 있었네요? 아하 뭐랜거죠? 아 버질에게 야! 버질에게 가라고? 미친새끼냐? 아 웃기지마 나 어제 하루종일 거기 들어가다가 몇번이나 뒤져 미친새끼냐 진짜 헛둔짓을 하지마 쟤네가 헛둔짓했구만 하는데 어이씨 지랄로 나 왜 못 나가니 어? 뭐죠? 잠깐만요 뭐죠? 꺼져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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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한번 더 가야돼? 아 생존 난이도에서는 빠르 이동이 안됩니다 금지되어있어요 빠르 이동을 누르면은 적응이 안돼요 아 미친 간다라 미친게임이야 미친게임이야 라드엑스도 없지않나? 아 여섯개 많네 아 많아서 가야되잖아 없으면 안갈라그랬는데 아이씨 야 진짜 느껴진다 얘가 자기 자식을 구하려고 얼마나 쩐아빠가 고생하는지 내가 느낀다 느껴 악 애같은거 흐허 흐허 흐허허 골 때리는 게 왔다갔다 하다가 인카운터 되는 것만 넌 레벨업 하겠어 미쳤어 아 로딩 안되는데 한번 그거 하죠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